100날 때려봤자 그냥 활로 때려주는 게 나아 예 이게 너무 어려운 애 있으면 그냥 늑대인간으로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늑대인간이 귀찮아요 곱창님 어서오세요 아까 튕겨가지고 차 보시다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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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인마 어어 자 시간의 곡으로 때리고 싶은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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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법을 쐈는데 옆으로 피했으니까 자 오케이 물을 끌구요 아유 또 약은 지저씨 공룡이 숙s 워 쏘지마! 쏘지마! 안 돼! 한 대씩 때려요 진..그..그거 있죠 용원중에서 난 가장 쓸 자리가 없는게 그거 같애 질풍에.. 뭔가? 아무튼 공격 속도 빨라지는게 있거든요 그..무기의 공격 속도를 늘리는게 있는데 차라리 시간 회복이 나 자연의 분노 차라리 시간 회복이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 마법 걸린 무기는 되지 않아가지고 쌍수 들 때 오른손에 마법 안 걸린 거즈기하고 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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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급이야 무슨 죽을 때 터지면 눈에 가면 가이며 저장하구요 죽음의 표식 용언이라 빨리 얻고 싶다 여기 있군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야 화산재가 그냥 야 모르원드때문에 솔차임은 완전 다 망가졌다 진짜 저 화산폭발이 몇 년짜리 일어난거지? 이게 모르원드때 일어나지 않았나? 어 죽음의 표식은 적의 방어력 어쨌든 저을 약하게 만드는거에요 저거 맞으면 약해져야돼 그래서 잘 죽어 방어력이 약해지고 생명력이 약해지고 피통 깎이고 방어력 깎이고 그거죠 뭐 알다디 얘기? 근데 3단계가 필요해 녹으려면 근데 1단계라 제가 어 어 어 어 어 어 안쓰는만클 안쓰느니 그 쓰고 있는데 아 아 릴로스가 아 뭐 릴로스래 얘가 알다리가 릴로스한테 그 복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보네요 내가 앉아서 가는 이유가 어 뭐야 의미가 없는데 불을 불빛 마법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쟤네들 쟤네들 화염검이라? 어어 에너지마 근체만 붙으면 안 돼 붙으면 내가 녹아 붙으면 내가 녹아 내가 무슨 종이도 아니고 종이처럼 녹아 종이처럼 어어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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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러 온다 붙으러 온다 저는 어어어 아, 저거야? 이거에 맞은 것 같구만 지금 전기부추 없었으면 한방에 죽었을 위력이야 보니까 40% 방어했는데도 60% 데미지로 거의 40... 뭐야 에너지 저만큼이 깎였다는 거야 어휴 쏠려다 말고 쏠려다 말고 주인공도 부끄럼쟁이야 어? 대승장이였지만? 이건 뭐냐? 티바사님 어서오세요 뭐야 여기 거미소국이야? 설마 복수하려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게 거미였어 얘? 알다리? 아니면은 거미들의 무한등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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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등포 그 능력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건가? 오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폭발 남기네 저건 포발 냉기네? 어... 냉기 방어하는 건 없는데? 어허! 오 냉기 망또야! 나 또 녹고 있어! 아...다... 한...아니 한 놈만 빼봐 한 놈만 패 야 어떻게... 나 냉기한테 강한데 저거 폭발에 한 방에 죽지? 나 노던데? 서류를 못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야? 가는 길도 없잖아 그러니깐 잠옷 잠도 여기 가는길이 없는데 기다리라 알다리 내가 가서 너의 모든걸 파헤쳐주겠어 기다리라 내가 가서 아이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양수목이들고 오시면 내가 무섭지 아휴 아 쟤네 빨리 죽음의 표시 3단계 얻었으면 좋겠다 진짜 덩가드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표시 3단계로부터 얻어야겠다 용어를 좀 많이 얻어야겠다 그전에 회복마법 좀 회복마법 좀 좀 쟤네들한테 죽었을 쟤네들한테 죽었을